한민성, 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구나.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하는 거야. 민성 씨, 내가 민성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은 그걸 할까? 제3회 드림베 디자인 경연대회 대상 한민성 보흥자. 이거, 이거는 내가 주는 특별 보상. 너무 예뻐요.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자. 거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하나가 되지. 이번 작품처럼 앞으로도 둘이 하나같이 움직여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자, 웃으세요. 네,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너무 잘 나왔다. 그지? 좋아. 이날 우리가 느꼈던 희망, 열정,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이야. 이 사진 평생 간직해야겠다. 사랑해, 민성 씨. 왜? 무슨 뭐 할 말 있어? 아니야. 저기 있잖아. 아, 참.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와서 축하해주라. 어. 어. 아. 민성 씨는 내가 그토록 자기 사랑했는지 알까? 아니야. 내가 그 결혼 반대하고 내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건 어떻게 됐을까? 아.